와, 완전 황금이야 오, 형 둘이 리스 하나 찍었던 거 있거든? 우리 선호도 여기 한번 할까? 아, 좋지 와우 자, 야, 오케이, 됐어 마지막에 너, 선호다 가자, 가자, 가자 쾌라니까 뭐 하는 거야? 거기다 쇠를 달고 다니는 야, 이거 뭐야? 나이스 아, 속감 좋다 고기가 맛있어, 일단 이게 뭐야? Shrimp and corn 먹어보래, 먹어보래 먹어보래, 먹어보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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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이거 밥까지 화끈하구만 오늘 하루 종일 오, 오 마이 갓 우와 아, 이거 뭐야? 귀뚜라미, 귀뚜라미 야, 이거 살아있다 난 못 먹어 왜? 그냥 못 먹어 못 먹어 자, 들어가자 와우 슬러우니까 슬럿이 하나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난 느낌 좋았던 것 같은데 난 너무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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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한 번 더 가요가 없지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야? 어. 헌호 씨 사은은 김빈현 씨, 문세윤 씨가 오자고 한 로망의 장소입니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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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은데, 좋은데 이 복장이 괜찮나? 어? 솔직히 얘기해 봐요, 솔직히. 이 복장은 문세윤 씨가 입자고 한 복장입니다. 하아. 아 너무 좋아.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는 날이 이렇게 안 더웠어요, 한국은. 하아. 하아. 당연하지? 그치, 맞어. 근데 좀 추웠어, 쌀쌀. 둘 다 동의하긴 했어. 그럼. 탱교님 사원에 안 올 거야. 네, 근데 날이 왜 좋아. 내가 지금 좋은데 아 이거 우리 견딜 수 있을까? 봐봐, 우리 사서 계속 얘기하면 사서 계속 부르겠어. 가면서 얘기하는 거. 가봐, 가면서. 오, 야 형. 와 형. 오, 저거 뭐야. 금이야. 왓프라싱 사원 우와 완전 황금이야 이야 멋지다 오 멋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광경은 처음 봐 근데 멋있긴 하다 란나 스타일의 끝판왕 란나 스타일의 끝판왕 와 멋있다 오 향냄새도 나고 진짜 태국스럽다 이건 그냥 그림만 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나라에 있는 사원인가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기운받자 기운받자 이거 진짜 금인 거야 진짜 금이라고 말도 안 되지 다 훔쳐가지 이런 걸 가짜로 하네 이런 걸 가짜로 하는 진짜 금이라고 누가 저렇게 해놔 금박 금박이지 미안합니다 금박 왓 왓 아까 사원 배웠잖아 왓 토라가 불상 싱 사자 사자 불상이 있어요 저기에 법상에 사자 불상이 있어서 진짜 사자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 근데 저게 사자를 저걸 말하나 봐요 코끼리랑 사자랑 아니야? 섞었어? 아니고 코끼리인데 그냥? 그냥 코끼리인데? 이게? 소원 빌려서 가도 되는 거 같아 토라이 기도하는 데인가 봐 법당이야 들어가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거 사자인가? 얼굴이 너무 뭉개졌는데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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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 아니야? 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뒤통수잖아 아 뒤통수야? 뭐만 보면 사자 아니야? 사자 아니야? 사자 아니야? 사자 아니야? 여기 지금 사원도 이거 너무 좋잖아 우리 그때 형 옛날에 둘이 리스 하나 찍었던 거 있거든? 마카오 우리 근데 크게 하지는 안 됐는데 우리끼리 되게 즐거운 추억이었거든? 좋아! page Big Bang 방법 아이치 يا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아아아아아아아 어어! 이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형이랑 벗어서 카메라한테 줘 씹어줘, 카메라한테 자! 야!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내가 그다음에 잡으면서 잡고 와서 여기서, 여기서 다시 가져가 네에에이! 아우! 아우! 됐어, 가트, 가트 마지막에 선호다 됐다. 자 비교. 넌 마지막이야. 넌 비교. 이게 첫 번째 장소니까. 여기 내려올게. 난 이러고 있을 거야. 여기 내려올게. 간다. 하나, 둘, 셋. 까뜨. 너 이제 넣어.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장소 바꿔야지. 그럼 가자, 이제. 아 근데 좋다. 이렇게 걸으니까 또. 걸으니까 좋아요? 자유로워. 어둠도 꽤 좋아하네. 아니 근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야 돼? 횡단보도, 횡단보도. 야, 야, 갑시다. 쫄지 마. 쫄지 마, 이거. 가자. 차가 멈춰야지. 쏘리. 가는 거 아니야? 쏘리. 아, 미안. 빠겠다,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가야 되는 거 맞아? 보다 낸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가도 되는 거. 어, 여기. 이쪽이다, 이쪽.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 해봤어, 선호야. 아, 진짜? 어, 그럼. 야, 이런 번화가에 이렇게 사원이 있냐? 대박이다. 어, 여기 빨간 벽돌 이런 게 또 인상적이네요. 근데 전통 우상을 정말 우리끼리밖에 안 입고 다니네. 아, 그러네. 아, 경북 후천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 어, 에브리바리 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네. 여기로 한 번씩 들어가 볼까? 여기 입고 있는. 우와, 여기. 어. 약간 4,000원 비슷하다. 우와. 멋있다. 우와. 야, 근데 이게 되게 높고 웅장하고 이런 거 보다 되게 아기자기한데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다. 기도할 데가 엄청 많네. 그러네. 어? 아, 이거 뭐 볼수랄만한 거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건가 본데? 어? 아, 그래, 협찬. 예. 우와, 이거 나무 봐. 어디? 우와, 이거 나무였어. 우와. 우와, 어떻게 되지? 우와. 야, 어떻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지? 야, 난 그게 기둥인 줄 알았어. 아무 생각 못 했어. 우와, 씨. 우와. 우와, 나무 예술이다. 치앙마이 랜드마프 트리래. 여기 써 있어. 우와, 러버 트리. 진짜 두껍다. 고무나무인가 이게? 러버 트리며? 여기 시커먼 데 있지? 여기 벼랑 맞았대, 여기. 야, 근데 저 그대로 쭉 컸으면 어디까지 컸을까? 헤브빈. 우미. 이 사원 이름이 왓 쟤디 루왕. 왓 쟤디 루왕. 왓 쟤디 루왕. 이 뜻은 왓이 사원. 쟤디가 탑, 루왕이 달이야. 그러니까 달에 가까운 사원이라는 뜻이래. 달에. 그만큼 높은 사원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데 쟤디가. 그 불교 수행자들의 사리 있잖아. 사리, 유골, 유물 이런 걸 모시는 건물이 쟤디라고 여기선 한대. 사리 탑인 거지. 나 하나도 못 들었어.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나도 잘 안 들어서 더워서. 잘 들어. 여기가 저 탑이. 우와, 멋있다. 그래, 맞아. 되게 높은 탑이래. 형, 그리로 가서 얘기하실까요? 너는 죽어, 하여튼 나. 한 번 걸려. 야, 여기서. 저 탑이. 달에 닿을 뜻이 높을 탑이었대. 그리고 불교 수행자들의 사리, 유골 이런 걸 모시던 탑이었는데. 아, 이게 7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래. 와, 700년? 사람들이 저 조그만 벽돌을 하나하나 다 쌓아서 만든 거야. 어메, 어메. 거의 피라미드지. 태국의 피라미드. 참 멋있다, 진짜. 아니, 진짜 사원이 볼맛이 나네, 이렇게. 어,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거 돌 하나씩 쌓은 거는. 여기에 30m가 더 있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심지어 700년 전에 말이 되냐고? 그때는 제일 높았겠지. 제일 높았대. 엄청 올랐겠지, 그때는. 그럼 여기서 찍는 게 맞네요. 찍는 게 멋있다. 여기 비켜 찍는 게 맞지. 센터 가서 할까, 형? 어디? 코끼리 코끼리. 잘 봐, 멋있다. 우와, 멋있네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왜? 바지가 치마가 됐어. 어, 진짜 내가 해야 돼. 끌려서, 끌려서.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앞으로 왔었지? 이거 이거. 앞으로 가서 뒤로. 앞에서 뒤로 갔었나? 그렇지, 뒤로. 어떡하지? 뒤로 가야 돼. 혹시, 혹시. 이거지? 네. 그래서 너를. 아주 덕분에 좋은 경험한다. 어? 이게 다 즐거운 추억이다. 이게 젊었을 때 다 사서 고생하는 거야. 됐어. 청와라서 어디 있지? 센터. 센터 어때, 지금 딱. 1, 2, 3, 4. 야. 여기서 도와. 레츠고버, 예아. 슈우아. 해. 하하. 자, 네가 쓰면 갔다가 다시 와 올게. 아, 쓰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줘야지. 여기에서 넘어가니까 딱 돼. 최양만의 중 멋있어 최양만의 중 가장 큰 원칙멀치 아 씨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형 더 올때 괜찮은 거지 없다고 괜찮아하면 어떡해 너무 추울 것 같아 나 지금 느낌 괜찮지 않아요? 아니 아니야 근데 이 형들 진짜 프로다 멀리 멀리 이렇게 땀 흘리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거 보니까 지금 패트리스에 나오는 그가씨 아니에요? 경건하게 경건하게 그 팔 쪽 펴 고 가오 세이 와아 와차 깨일 것 같아 오케이 나도 의미 없는 앵글 오케이 오케이 같이 오케이 이거 완벽했어 표정이 형이 좋았지? 아니 저는 근데 형은 내가 한 번 더 재수 없었어 그 영화를 한 번 또 찍고 그랬던 사람이라 연기가 당황한 한 번이라니 했다 열두 작품 정도 아니 두 작품을 찍었어요 아이 그럼요 기도나 한 번씩 하자 기도해 우리 먹보영들 잘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김선호가 먹보영에 와가지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호가 하는 영화 드라마 그렇게 잘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잘은 안 돼가지고 우리 먹보영에 고정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형 난 된 것 같은데 형은 내가 기도했어? 세윤이 기도랑 갔습니다 선호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좀 너무 큰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주십시오 네 좋은 형들이다 좋은 형들이야 형 사진에도 한 번 찍읍시다 그래도 오늘도 배워갑니다 형들은 오늘도 배워갑니다 형들은 또 여기저기 선호가 저기도 직접 쌌았나? 저 벽돌이 다 저러네? 어? 형, 저기 앞에 직진하는 거야, 우리? 또 릴스 마지막 여기 종착지.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데가 이 치앙마이의 동대문 같은 곳. 동대문 같은 곳. 이 도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문이에요. 탑 베이 게이트. 아, 저게 배경으로 찍어야 되네. 다시 여행끼리 찍고 있네. 그렇지. 여기 완전 포토 스톱하시라. 한 번 꼭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선호가 안경 잡으면 끝이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경을 딱 제가 봐서 딱 쓰고 쫙 하면 비둘개 날아가게 해주세요. 뭐라고? 비둘개 다 날아가? 뭐 어떻게 하라고? 가능해. 형들이 괴롭혀요, 형들이 괴롭혀요. 형들이 원래 괴롭히는 거야 형들. 형들이 괴롭혀요. 야 웃어, 웃으라고 웃어. 새로 오세요, 새로 오세요, 새로 오세요. 웃어, 웃어, 웃으라고. 도와주세요.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하자, 선호야. 선호야. 너가 딱 쓰면 네가 손 하는 순간. 좀 무서운데? 몰라. 왜? 야 이거 하지 마, 놀리지 마. 한 번에 한 번. 내가 놀래, 내가 비둘개 쪼줄게. 선글락 줬어, 선글락 줬어? 나 비둘개 별로 안 좋아해, 사실. 나도. 앤기 형, 앤기 형부터 리허설 한 번. 딱 하고. 네가 썼어, 썼고. 썼고, 썼고. 착 빠지면 비둘개 쫙. 대신에, 대신에 얘 웨이스틱 얼어. 나 이 밑으로 가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해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한 번에 갈게요. 좀만 이쪽으로. 좀만 이쪽으로. 비둘개가 없어, 여기. 여기 나오게. 여기 나오게. 오케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지금 딱이야. 안경, 안경 빼고 해야지. 안경 빼고. 안경 빼고. 더 숙여! 김준현 씨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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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오케이, 됐어. 자, 준비. 함께 갑니다, 우리는. 웃고 있어, 웃고 있어. 투, 액션! 됐어, 됐어. 형, 너무 걸려, 너무 걸려. 아, 아파. 너무 걸려. 아, 아파. 너무 걸려. 투, 액션! 컷! 너무 걸려. 어떡하지? 근데 형이 안 걸릴 수가 없어? 안 걸릴 수가 없어. 형이 너무 정도라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선글락 다시 씌워주면서 끝낼게. 시청자 여러분께 씌워주면서 끝낼게. 그렇지. 카트, 원샷 원킬이야, 무조건이야. 야, 잠깐만. 뭐야? 어? 준현이 형 뭐, 뭐, 뭐 깨? 야, 이거 좀 얻었거든. 와, 여기로 막 온다. 뿌려봐, 뿌려봐. 온다, 이제. 밑에 뿌려봐, 밑에 뿌려봐. 와, 씨. 와, 너무 무서워. 와, 씨. 잠깐만! 야, 야, 야. 구구구. 와, 씨. 됐다. 야, 몰라, 씨. 야,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야, 봉투, 봉투. 빨리, 빨리, 빨리. 봉투를 줘. 야, 봉투를 해.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야, 씨. 빨리, 빨리, 빨리. 하지 마.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야, 됐어. 지금 해, 지금. 세연아, 지금 해야 돼. 빨리, 빨리. 야, 지금 해야 돼. 야, 이거는 저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야, 이거는 나 안 걸리고 할 수 있어. 안 걸리고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즈, 가즈, 가즈. 뛰라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씨. 아, 씨. 아, 씨. 거기다 새를 달고 다니는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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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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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미치겠어.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씨,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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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아, 씨. 아, 너무 웃겨. 뭐 한 거야? 뭐 있었어? 비둘기 있었어? 뛰어갈게, 뛰어갈게. 아, 근데. 아, 씨. 너무 많아, 비둘기. 아, 너, 너 무섭다고 차,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무섭다고 차, 차 하면 어떻게 안 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카트 회에서 여기 거 온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잘해야 돼. 다시 갈게요. 잘해야 돼. 플리스 헬퍼 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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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헬퍼 미, 헬퍼 미. 어우, 좋은, 좋은. 팀 줘야 돼, 나.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이 하고. 저쪽이. 비둘기 여기. 여기, 피 좀, 여기. 어, 어. 어, 어. 저스트, 저스트. 오케이, 사인, 사인은? 아, 일단, 일단 비둘기 모으고. 일단 비둘기 모으고. 어, 어깨 멋있다.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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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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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레디. 액션, 빵. 자,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좋아. 자, 하나, 둘, 셋. 둘 셋. 퐁 two, 셋. uz be. gosh. 깡처오케이! 깡처오케이! 코쿠카! 코쿠카! 완벽했어?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네 손에 비둘기... 야 역시 배우다 카트 전엔 움직이질 않아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 거기다 새를 달고 다니는 소리 솔직히 무서웠어 아우 무서웠어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배우는 달라 끝까지 참아내면서 컷을 외치기 전까지 아 배우네 하니까 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약간 태도가 변했어 난 좀 감동했다 손이 올라갔어 아 진짜? 잡는 거 보셨죠? 마지막 한 커트를 위해서 제가 이야... 잘하더라 난 좀... 나 좀 뿌듯해 나 여운이 남을 성도 그죠? 어 저 형들 대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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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일단 가자 일단 오프다 반납하자 반납해야 돼 반납해야 돼 비둘기 날라가는 거 솔로로 한번 날려줬다가 다시 패스트 돌리면서 딱 먹보영 확 탁탕 비둘기 탁 피스 Let's go! Yeah! 안녕하세요 하하하 av 내 웜 제 웜 영능 와 사원들이 진짜 많다 근데 사원 진짜 이쁘더라 그냥 진짜 꾸민든 안 꾸민든 했는데 진짜 이뻤어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진짜 화려하긴 하더라 금으로 그렇게까지 큰 탑은 처음 봤어 금으로 장식된 건 뭐 구조물 중에 가장 큰 걸 봤어 반사돼가지고? 어 너무 신기해 반사된 거 너무 이쁘더라 인상 깊긴 했어 정성이 진짜 많이 기도드린다는 생각으로 만드셨나 팔만대장경 뭐 하는 것처럼 피라미드 저기 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건가 한국에서 먹으면 굉장히 비싼데 해외 가서 먹으면 좀 그런 거 있잖아 이때다 싶다 이때다 싶다 어때? 이때다 싶어 막 시켜본다 이때다 싶다 이때다 싶다 와 여기? 오우 부끄럽구나 와 뭐야 그게 뭔데? 야 타이 스타일이야 완전 타이 스타일 완전 타이 스타일 바베큐야 와우 야 완전 고깃집이야 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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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디 비비큐 예 플리어 타이바베큐 아 타이바베큐 레슨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가가고 싶어 다가가고 싶어 다가가고 싶어 부펫? 딱 가격이 있어요 258봇 258봇? 진짜? 와우 하이푸드파이터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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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찜총 찜총 여기 밑에 무게타 타이 스타일 그리고 블랙블링팬 블랙블링팬 그러면 구워서 같이 먹고 포토해서 오케이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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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올 올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올 올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가시죠 렛츠고 오케이 고고고 와우 완전 고깃집이야 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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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인스타일이야 완전 타인스타일 면도 있어 면도 쓱 보는거지 뭐 뭐 어떻게 먹나 사람들 다 먹는데 따라하면 되지 뭐 어떻게 먹나 봐봐 집어볼까 그냥 같이 가 렁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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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오 야 이거 뭐야 전 gua 써 그냥 와우 야 이거 뭐야 디저트가 있나 고기 너무 고기 뭐 고기 이 메인 고기는 여기 있어 고기를 다 얇게 썰어놨네 여기 보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돼지고기 해산물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형 우리 일단은 어허 이런 것부터 한 번 또 혼내줘 볼까요? 파타이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래? 파타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데프타이저로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볼까? 볶음밥 라이스 좀 파주 라이스 파주 라이스 프라이드 치킨 볼 치킨 크래슬로우 이게 뭐지? 저거 무 뭐 크라타도 하나 이거? 어 와 숯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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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덥다 반가워 맞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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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구울게 여기 돼지 비계가 있더라고 야 여기 아주 굽기 그걸로 돼있네 좀 진하게 어떻게 해 이거 괜찮아? 이거 우설부터 구울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일단 맛만 드시면 안 돼요? 아 땡큐. 형 손 입가 맛만 봐봐. 이거 먹어볼까? 내가 먹어볼게요 형. 먹어봐. 먹어도 돼? 좋아. 무설도 다 익었어 이거 먹어도 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일단. 이거 하나 싸먹자. 싸먹자. 맞아. 싸먹어야겠네. 맛있다. 이거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면이랑. 야 그거 맛있어 맛있어. 이 소스가 근데 동남아는. 약간 시큼하고 새콤한 소스가. 마른 것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태국 음식 먹으면 많이 먹어. 이게 시큼시큼하면 난 많이 들어가거든. 안 느끼하니까. 맞아요. 너무 reiterously. 배가 여기서 먹어줘야겠다. 먹고있겠다. 날 주는 엄마가 아니었다. nawr 다ilda 아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날쑤하고 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슥 묻혀서 올려서 타입 타입 오 아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응 먹어보자 아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응 어우 아 배불러 하 아 배불러 하하 어 하하 하니깐 형들은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형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경이롭다 하하하하 야 맙소사 쟤는 저기 웨이팅이지, 저기. 아, 웨이팅이야? 웨이팅 걸린 거야, 그렇지? 어? 언제 나가나 저런다 하는 거야? 계속 지금 온 거 같은 연기를 해줘야 돼. 지금 온 거 같은 연기를 해줘야 돼. 배부르다는 표정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지금 왔다 이런 느낌으로. 야 빨리 먹자. 꽉 먹고 가자. 이거 밥까지 화끈하구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구이만 드시고 계신데. 여기 원래 찜쯤이기도 하거든요. 찜? 찜쯤이라고 지금 샤브샤브 있죠? 이거 샤브샤브? 오이, 이거 샤브. 돼지 간, 처녀, 해파리, 오징어, 알, 항치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저걸 넣어서 먹는 거구나. 그걸 샤브샤브처럼 해서 먹으면 돼. 아, 가운데 있는 게 해산물인 건가 보다. 가져올게요. 앉아계세요. 뭐, 맞지? 어디. 아휴, 아휴. 아휴, 막내 하나 돌아오니까 좋네. 애가 착하다. 애 착해. 좀 고정하면 좋겠다. 자, 보자. 이렇게 담는 게 맞나?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 걸로만 골라왔어. 꽂자, 꽂자. 야, 네가 그러면 이거 해줘 그러면. 어? 야, 이거는 근데 샤브샤브가 아닌 거 같아. 비비큐, 비비큐. 어. 애가 착하긴 한데 뭘 잘 몰라. 야, 비비큐. 이거 뭐 젤리야? 야, 새우야. 주물러 많냐, 이거? 아, 나 이거 샤브샤브 하려고 했어? 가운데 있던데? 잘해서 잘했어. 뭐라고 하지 마, 기죽어. 아냐, 아냐, 아냐. 나 기죽어. 아, 아냐, 아냐. 아, 오케이. 알았어, 나 알았어. 아, 오케이. 나 혼자 알았어. 아, 오케이. 나 혼자 알았어. 어디가, 아니야. 이거만 더. 그만떠. 그래, 배우가 너무 완벽하면 안 돼. 쟤처럼 좀 빈 면이 있어야지. 이번엔 됐어. 이번엔 확실해.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사장님 이거 좀 넣어주세요. 예, 예, 예. 국물에 고수 같은 채소를 넣어야 진짜 맛이 나는데 지금 너무 채소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국물에. 아, 여기를? 아, 여기? 여기? 그렇지. 너 이거 상식을 왜 넣어? 야, 여기다 왜 넣어? 야, 네 동생 진짜 귀엽다. 잠깐만. 고수, 고수. 그만 가. 형, 기다려. 야, 기다린지 우리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담으라고, 이거 접시를 이런 걸. 아, 다 좋은데 왜 접시가 조금 작다. 아, 땡큐 컵. 어떤지. 뭐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어, 볶음밥 먹는 거야? 네? 어, 볶아 먹네. 어, 치즈 넣어서. 치즈를 갖고 왔다고? 응. 새우랑. 응. 새우랑 맛 볶네. 야, 이거는 근데 약간 그런 게 없네. 이거 이렇게. 뭘 구워 먹으세요, 뭘 올려 드세요 이런 게 없고 그냥. 열려 있는 스타일이. 응. 거의 야영 분위기다, 야. 그냥. 어. 마음껏. 진짜 됐어, 진짜로. 앉아서 온 거야, 일단 먹자. 일단 앉아서 온 거야. 이거 샤브샤브 아저씨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야, 그래, 뒤에 애들 먹는 거 봐봐, 선우야. 저리 막 밥 비벼 먹어. 장난 아니야. 치즈 먹는 거 봐봐, 저거 뒤에 애가 해주는 거 봐봐. 야, 치즈. 한번 보고 올까? 배워, 배워. 나이스. 봐도 돼? 어어. 어. 투 코렬! 코콘카, 코콘카. 애들 거 다 뺏어 먹자, 되게 놀란다 애들. 컴 아아, 컴 아아. 우와! 음... 우와! 음... 아,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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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받았어. 이거 맛이 어떤데? 어때요? 저 친구는 이 치즈로 플로팅 성공이야. 아, 진짜? 우리 횟집에서는 콘치즈 있잖아. 그거보다 맛있어. 야, 이거 태국 백동원이 될 아이야. 그거 대단한 친구네. 야, 끓는다. 태국식 샤브샤브라는 거지. 어우, 속이 확 풀려, 야.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응. 완전, 완전 맑은 해물탕. 아주 좋아. 어우, 되게 좋다. 여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고기 먹고 싶은 사람, 해산물 먹고 싶은 사람 다 오면 되겠네. 맞아. 여기다 마지막으로 볶음밥 하나 해먹을까? 한번 보여주면 재밌겠다. 그렇지. 코리안 스타일 볶음밥. 딱 좋다, 딱 좋다. 참깨를 한쪽에 좀... 너무 매우면 또 안 되겠다. 그리고 쌈장을 조금 타면... 와, 이건 뭐... 고기 들어갔으면 됐으면... 야, 이건 맛이 없을 수도 없는데? 됐다. 대가라다, 대가라다. 어디 있는다? 불러, 불러. 저 친구 불러. 오케이. 미스터 셰프! 컴온, 컴온, 테이스트!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볶음밥, 볶음밥. 아! 뉴 스푼, 뉴 스푼. 뉴 스푼, 뉴 스푼. 뉴 스푼, 뉴 스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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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 고마, 고마. 라스트, 라스트. 고추장 라스트, 고추가라. 고추장 라스트, 고추장 라스트, 고추장 라스트. 고추장 라스트, 고추장 라스트. 아, 라스트. 조금 매콤시요. 조금, 조금. 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맵다, 더 맵다. 더 맵다. 감사합니다. 셰프, 타일랜드 셰프. 잘 먹네. 이거 드셔보세요. 또 왔어? 뉴스픈. 잘한다, 이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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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땡큐. 셰어, 셰어. 브랜드 셰어. 괜찮은데 이거? 형 그만, 그만 이제. 우리 먹어야 되지. 맛있어요. 반응 괜찮습니다. 이 케이푸드. 재밌네, 또. 형, 근데 어떤 맛인지 우리도 먹어봐야 좀. 맞아, 나도 안 먹어봤어. 형이 솔직히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지금. 아, 또 특별해, 이거. 아니, 아니. 너무 맛있다. 나는 이거 딱 좋아. 형, 그냥 한국에서 먹는 거 똑같다. 아니, 아니. 너무 맛있다. 난 진짜 맛있다. 형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 야, 우리는 먹는 건 또 진심이니까. 태국까지 와서 밥 볶아 먹을 줄 누가 알았냐. 야, 이때다 싶다 진짜. 아, 이때다 싶다 진짜. 진짜 여행 온 기분 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와서 밥 먹고 이런 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진짜 없어요. 그치?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나도 뭐. 똑같아. 나랑 친한 애가? 내가 좋아하는 형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게 완전 뿌듯하잖아. 재밌지, 그러면. 고작 하루지만 제가 보면 형 되게 좋은 형이자 좋은 리더 같은 느낌이에요. 멋진 점이 많으세요. 끝이야? 더 얘기를 해야지.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만 외면. 고작 천 달입니다. 알겠어. 이제 고작. 알겠습니다. 와, 이런 훌륭한. 저한테는 이벤트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그때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 울컥해 울컥해 지금도. 이렇게 막 웃어주시고 인사하면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여행에서의 일상 혹은 내 일상이 이렇게 뭔가 와. 빛난다? 너무 한 단어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되게 벅차요. 되게 벅찼어.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다 좋았어요. 아, 예술이네. 다음 일정은 여러분들이 되게 기다리시는 일정일 것 같은데. 예, 어디 갑니까? 이제 숙소를 가세요. 아, 가야지. 야, 짐을 안 풀었냐. 한번 씻어야 돼. 우리 가야 될 게. 별 보는 거지, 누워서. 머리, 머리 맞대고. 발은, 발은 다 저쪽으로 뻗고. 머리만 맞대고. 아, 하다가. 아, 하다가. 하다가 한 사람 칵 자고. 그런 감성? 한번 해야지. 그거 가야 돼.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고마워, 형. 진짜, 형. 감사해요. 언제 가보겠어. 근데 솔직히. 산으로 들어가서 별 보고 그런 것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치앙마이 왔습니다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치앙 다고로 간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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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산에 뭐 되게 좋은 그런 펜션 같은 데일 수도 있잖아. 제발 저 와라. 야, 근데 이렇게 흐리냐 하늘이. 이따가 그러면 형이 기타 연주 해주시는 겁니까? 그래. 별 보면서? 맥주가 있으면 맥주 항상 탁 하면서? 반주 하나 해주면 노래 하나 할 거야? 아이. 별 보러 가서 같이 해야지. 근데 너 음색이랑 맞는 거 같은데? 편안한 그런. 민지인. 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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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계속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이마에 들어가는데요. 누구야? 진지인. 오. 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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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 어우, 뭐야? 어우, 윗대 아니야? 어우, 무서워 죽겠다. 어디야? 거기 아니야, 이거? 어, 엄청 시원한데? 선선하다. 우와, 산 속이라. 어디로 가는 거야? 우와, 저기 봐봐, 형. 응? 오, 뭐야? 산 속에 오두막같이 생겼다. 아, 괜히 쫄았네. 우와,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네. 아유, 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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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전 그냥 노동자입니다, 형님. 아, 아. 안녕하세요. 오신 사람 고생하셨어요. 아래만 계신 거니까. 뭐하네. 오, 한국 사장님이 한국 분이시네. 저희도 내가 치앙 다오라는 걸 아시죠? 치앙 다오? 예, 예, 예. 저희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추억을 한 장씩 만들어드려요. 뭐죠? 뭐죠?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안에 불 좀 꺼주세요. 뭐가 바로, 뭐야, 바로 별이 있나봐. 불을 끄시는데? 야, 별이 또 살발할려나? 별의 도시. 와. 와. 예쁘다. 오, 잘 보이네. 오, 잘 보인다, 별. 오케이, 눈은 감으세요. 오케이, 다른 걸로 한 번 더 할게요. 네. 뭐야? 수다쟁이요, 수다쟁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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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 체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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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갑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가실까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밖에 이제 좀 늦었지만 간식 조금 준비해 놓을 거예요. 아, 간식이 뭐예요? 아, 간식은 뭐예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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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간식이야. 야, 여기다 이렇게 바베큐 걸어놓고 먹는 건가? 응? 김치찌개 이런 거 나오나? 근데 배고파요? 야식 겸 간식은? 어, 뭐 가지고 오셨다. 우와. 어? 토르? 우리 간식 해주시는 건가? 아저씨 거 아니야? 어? 이게 뭐야? 뭐지? 아, 갬성 갬성. 갬성이지. 너 누구한테 자꾸 질문하냐? 우리한테 물어본 거냐? 우리도 몰라.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 형 좋다. 대나무 그을리는 향이 좋네. Excuse me. Delicious. 알로이? 네. 알로이. 알로이 막막. 오케이. 맛있다. 막 아주 맛있고 막 그러진 않죠, 사장님? 사장님? 나오겠네. 사장님 이거 아주 맛있어. 저희가 기대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바나나 왔다. 바나나. 우와. 뭐야, 뭔데? 뭐야, 바나나 구워 먹어? 그래, 저런 걸 먹어야지. 어? 바나나. 오이인가? 바나나입니까? 바나나. 예. 더 달잖아. 아, 그래요? 더 달아져. 과일. 과일. 과일 이런 거 다 달아. 근데 여기 연장은 이렇게 손으로 다. 어? 아뜨, 아뜨. 쏘 핫. 어? 아유 오케이. 집게. 어우 뜨거우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하신다. 달인, 약간 달인 느낌이 좀 나는데.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신가? 어? 어... 웅 lot. 아, 콩갑. 어? 어? 냄새도 좋아. 이거는 약간 떡 같다, 떡. 그치? 응.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쿠쿤캅. 아, 이게 아까 맛 자체가... 우와! 형! 이런 건 마이야르반응이라고 하나, 마이야르반응.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응. 술빵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약간... 이게 완전 다 익은 바나나가 아니어서 그 새콤한, 새콤한 맛이 매력적이네. 근데 형, 약간 새콤달콤한 군고구마 같아. 와, 너무 맛있다, 이건. 사장님, 저 주전자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응. 티야, 티. 아, 티. 야, 근데 그렇게 길게 물어봤는데. 차. 티. 티. 티야. 기울여서. 아, 여기다 차를 주시나봐. 어, 되나?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떡해. 어, 어, 뜨거워,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워. 어, 어, 뜨거워, 뜨거워. 왜 이렇게, 어! 어! 아, 연기야? 아,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뻥이 어때요, 사장님. 이게 무슨 티지? 타이티? 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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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쿵카. 오, 따뜻하네. 코쿵카. 코쿵카. 뭐 꼬차 같은데. 야, 이거 갬성 장난 아니다, 이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오! 자스민? 뭐지? 자스민. 자스민, 자스민. 자스민. 아, 야. 어? 지금 얘기했어, 자스민. 자스민. 뒤에 자스민. 야, 자스민. 뒤에 자스민. 야, 자스민. 아, 이 친구죠. 아, 좋다, 형. 아, 역시. 지금 몇 시야?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인데 템포. 아, 좋네. 알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 타이티. 오. 타이티. 오. 타이티. 오. 이게 뭔데요? 몰라, 나도. 한번 해봐. 이게 뭔데? 야, 이게 개구리네. 개구리다. 개구리다. 이게. 눈꺼비 아니야? 황소개구리다, 이거. 이게 어떻게 커요? 그럼 저 뭐예요? 여기는 태국이에요. 사이즈가 좀 커요. 아. 그리고 이제. 으악. 으악. 아, 하자 무서운데 이 개구리? 개구리 맛있게 먹고. 저걸 잘보셨나 보다. ㅎㅎㅎㅎㅎ 저번에 저 사이즈가 큰 개구리인데 근데 이게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뒤져 보셨어요?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지 개구리 많이 먹었었어 어렸을 때 다리쪽만 이렇게 해서 꼬치를 꿰서 말린다고 요걸로 먹으면 그게 또 괜찮아요 몇 번 정도 드셔보니까 이렇게 잤네 처음부터 이거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지 여기 앉아있을게 처음부터 좋았어요? 응 근데 되게 조그맣어 뒷다리나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친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뭐 이해하고 저도 이거는 너무 존중하고 인정하죠 지금 여기 이 친구는 카렌족 친구예요 카렌족? 네 예전에 이 친구하고 같이 치앙다오 사람도 같이 트래킹을 하고 했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여러분 드시는 거를 저희한테 다 해줬어요 아 저... 근데 되게 특별식의 느낌이 난다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혼쾌히 와준다고 해서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코쿵카바 여기 얘가 지금 개구리면 여기 대나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면 재미없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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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와우 야 얘 살아있다 야 얘 살아있다 와우 아 없었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와우 너 뭐 포탈에 나이 속이고 이런 거 없지? 아 나는 나이 저렴 자연 방으로 가는 거지 자연 방이야 너는? 마흔 앞두고 개구리 먹네 응 우와 이거? 네 하하하 자 아니 개구리는 뭐 개구리는 뭐 괜찮아? 맛있을 거 같아 맛있을 거 같아 좋아 쿨하게 다리 하나 먹을까요? 뭐? 그게 쿨한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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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개구리가 어렸을 때 먹었다 음 요구리 처음 먹어보는 거지? 네 음 야 톡 터져 뭐가? 종아리 근육이 개구리 종아리 근육이 톡 터져 진짜 깜짝 놀래 소트 리틀 응 솔트 음 잘 먹네 음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봐 이거 살 봐 살 봐 닭 날개 닭 날개 끄트머리 쪽 바싹 익었을 때 소소한 맛 나네 야 개구리 맛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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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괜찮아? 그냥 혼자 치킨 것 같아? 미안한데 나 이거 여기 조금만 띄워줄래? 나 이거 징그러워서 못 띄겠다 미안해 나 이거 띄워주면 먹을게 안 볼 때 좀 띄워줄래? 아 아 저는 새끼 매티지 통극이 이거는 패스 했으면 좋겠어 어 불쌍해 불쌍해 아 이게 누워있는데 이걸 썰어가지고 올라오는 게 좀 가슴 아프더라고 야 이거 진짜 진짜 아이씨 뭐야 쫄깃쫄깃하다 뭐 아이씨 아 뜨거워 뜨거워 뭘 뜨거워 여기 어디 부위인데 살이 어딨어 여기 피 아니야? 아냐 아냐 앞다리 앞다리 가만 돌리지 마 어? 어 냄새는 약간 치킨이라니까? 혼자 치킨? 어 냄새는 약간 그거 스모그 치킨 혼자야 스모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지 마 야 이거 맛있다 괜찮아 먹을만해 야 완전 별미다 땡큐 아 네 아픈 개구리 맛있다 맛은 나쁘지 않네 끝도 에이 무언가 다 됐다 오 야 이거 되게 궁금하다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디 가시는데? 어 맛있 어디 가시는데? 어 맛있 아 와우 야 와우 야 아침에 봤던 그 알인 것 같은데 아 오믈렛 아 오믈렛 아 레디 너 개미 왔어? 응 개미 먹어 불개미 알이 안 보게 아 알 있다 아우 개미알 맞아 아우 어디야 어디야 어디 불개미네 불개미요 불개미알이요 나는 오늘 아침부터 전통여름이 계속 먹고 있네 넌 대박이야 와와와 마채테 마채체 마채테 손석구가 들고 댕겼던 그 와우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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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우와 와 아 아 아 여기 와 야 여기 있는 알은 진짜 알이야 엔트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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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사이즈가 빅 사이즈 나이스 저기 소리 들려줄게 쨍해봐 아 터지네 어 뭐 한 입 먹어봐요 형 어 나는 근데 배가 안 고파 어 터졌어 와우 에이그 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식으로 딱이야 야 너무 또 정성스럽게 구워주셨으니까 와 와 진짜 이건 더 비싼 거야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소량이 들어갔는데 비싸던데 이거는 온통 아리안 그렇지 붉은 개미 아리안 그냥 아리안 8알 정도 되네 응 으 으 으 으 으 으 벌레가 있어 터지는 거 입안에서 그거 뭐였지? 슈팅 스팸 으 으 으 슈팅 개미구 아 이게 슈팅 개미구 좋아해 나 입안에서 너네 형 이거 좋아해 너네 아 형 이거 좋아해 나 완전 좋아하지 형 이거 먹어야지 소름 돋지 알을 한번 먹어볼게 일단 알이 어떤 식감인지 근데 되게 묘해 으 으 으 개미약기 같아 개미약기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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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개미약기 으 으 으 우리 형 이거 좋아하네 우리 형 이거 좋아하네 우리 형 이거 좋아하네 야 으 음 밤 같아 밤 같아 어 그래 밥 맛나 밤만 어? 알맛 먹어봐 아니 대나무로 하면 아 진짜로 먹어봐 으 아 진짜로 먹어봐 먹어봐 밥 맛 난다고 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응 어금니로 딱 깨물고 앞니로 갖고 와 우리 집이 아래로 먹었는데 밥 맛 났다 밥 맛 밥 맛 나지 안 나 안 나 밥이야 야 얘 달어 달어 진짜 달어 야 계란에 묻히면 안 돼 얘가 어금니로 딱 깨물어 진짜로 아 근데 탁 터질 때 그 내 귀에만 들리는 그 소리가 미치겠다 밤만 나지 밤만 나지 삶은 밥 삶은 밥 삶은 밥 이거 맛있는데 비주얼이 아 이게 밥 맛 나네 계란에 묻히면 안 되네 야 너 똑똑하다 그럼 이렇게 먹잖아 근데 먹을 때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어 그래 그래 느끼려고 계란찜 먹으면 그냥 노말 계란찜 아 그치 완전 노말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이고 아이고 간식 아이 뭐야 아이 뭐야 간식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응 간식 아이 뭐야 응 뭐야 뭔데요 다시 오픈 응 응 응 땅깡아지하고 두 가지가 응 땅깡아지요 땅깡아지 이거 저기 땅강아지요 애견인으로서 이럴 순 없습니다 땅강아지를 제가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다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팝콘? 아 아 그 팝콘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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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기대해주세요 나옵니다 미국 최고의 먹방의 신 먹신 멍왕 안녕하세요 밤바라밤밤 발라버려의 문세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붉은 개미알을 가지고 밥맛이 난다라고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그냥 먹을까 하다가 맛있게 먹는 게 또 제가 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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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엿 같아, 이끄지? 개미알 밤 이거 밤 같아 이거 엿 같아 와 천재다, 천재야 진짜 와 오늘 다 먹고 10% 남았을 때 그 맛이 나더라고 여기서 안 떠나 있는데 아 나 승훈이 형 진짜 너무 웃기네 진짜 와 미쳤어 됐다, 오케이 둘 잔 날이야 좋았어 식사, 식사! 어? 어디야? 가운데 집이야? pasta 아니 태국말로 조기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어 아따 맛있네 진짜 음식도 다양하고 푸드코피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잘 먹었따네 우와 우와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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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집이 진짜... 동심으로 들어간 듯한 아하오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는 코끼리들이 구출됐거나 다른 데서 혹사받다가 은퇴했거나 짧은 시간에 교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고팠을까 그전에는